제가 섹스폰 연주자입니다. 섹스폰 연주자예요. 제가요. 성남 출근할 때 광역버스에서 노래방기계 반주에다가 연주 두 곡으로 할 겁니다.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건배 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은 사랑해 하면 돼요. 내가 선청하면 천만 번 다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네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박수. 아주 좋아. 누구로 하네. 천만 번 다 들어도 사랑하네. 고령하는 게 좀 특이하네. 인식적이네. 네. 그래. atura 네. 아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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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